무더위를 식혀줄 야외 물놀이장, 이번엔 군산입니다. 축구장 2개 정도 크기에 즐길 거리로 가득한 이곳, 올해 처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의 매력. 건물 3층 높이의 워터슬라이드는 이곳에서 깨어놓을 수 없는 명물이 됐습니다. 시원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. 강악을 맞은 청소년들은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기인데요.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외출조차 쉽지 않은 요즘. 가까우면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. 강악을 맞은 청소년들은 이곳에 배우가 나왔습니다. 이곳에서 4개 정도는 마음을 맞은 거주에서 맥주에 불가능한 부분들은 갤럭으로 가득하여 killroll도 있습니다.